자 계속해서 핵심론점 5로 갑니다 5 용도지역 100% 나오는거 용도지역 별표 5개죠 5개 자 용도지역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건필 용도률이 나올거에요 건필 용도률 일반적인 규정이랑 최대한 나올겁니다 왜냐면 작년에 안나왔거든 일단 외우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틀에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중요한 논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거 1,2번 묶어보세요 1,2번 묶어보시면 공유수면과 관련된 용도지역 지정 의제라고 나와요 자 바다를 이게 바다거든 바다 자 바다를 매립을 했어 자 예를 들어서 그림 한번 간단히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서해안쪽에 서해안 간척지 많죠 그죠 거기다가 뭐한거에요 지금 매립지를 만들었지 이렇게 매립지 만들었지 자 공유수면 이었는데 바다였는데 이걸 매립한거지 공유수면 매립지가 돼 매립지 자 그럼 새로운 땅이 생겼다 그지 새로운 땅이 생겼지 그럼 여기를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원칙은 용도지역 소속 자체가 도시군 관리니까 이반도 해야 되고 결정을 시도 해야 되거든요 따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우리가 여기를 의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어떻게 의지를 시켜줍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육지는 뭐에요 육지는 용도지역이 지정됐겠지 자 농림지역이지 예를 들어서 농림이래 자 그런데 바다를 매립한 목적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럼 바다를 매립한 목적과 이웃하군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그렇지 그럼 요 글자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달아야 되겠다 같으면 이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거야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거야 이웃하군의 용도지역이 농림이니까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치여야지 본다 의제 지정의제 이렇게 되는 거야 지정의제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공유수면 매립 목적과 이웃하군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같을 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나 없나 있지 예를 들면 여기가 바다를 매립하려고 지정을 자 여기를 바다를 매립 목적이 바다를 매립한 목적이 농지조성이야 근데 여기 이웃하군의 용도지역 바탕이 도시적이래 그럴 수 있지 바다를 매립한 목적과 이웃하군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다르잖아 또는 걸쳐있대 두 개 이상에 하나는 도시적 하나는 농림이래 걸쳐있대 그러면 이때는 의제되어야 안 돼요 안 되지 이때 의제된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싸당이 날리고 오세요 본다 그러면 싸당이 날리고 와 이때는 관리기를 통해서 입안결정고시를 다해야 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시공관리기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입에 붙어야지 그렇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유수면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보수샵에서 나오면 틀리면 직무유기 무조건 맞춰야 돼 틀릴 수가 없는 거지 다 맞춰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일단 첫번째 가시고 두번째가 뭐냐면 도시호로 의제되는 경우인데 항만구역과 무슨 구역이죠 어항구역이야 아 바다쪽이야 바다쪽 항만구역이 있대 어항구역이 있대 그럼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무슨 지역으로 되려면 도시가 의제되려면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전부 다 무슨 지역에 도시지역으로 연접돼 있어야 돼 이렇게 도시가 연접돼 있을 때만 도시가 연접돼 있지 않으면 그때 의제가 안되는 거야 도시가 연접돼 있다면 항만구역도 도시호로 의제된 걸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어항구역도 도시호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 이거 이단어 이단어 별표 달아야지 도시가 연접돼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을 도시호로 결정고시된 걸로 의지시켜 주는 겁니다 도시호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런 뜻이야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별표 달아세요 요거는 무조건 답으로 나와 옳은 내용 택지이발지구는 100% 도시호로 의제돼요 예정이 없어요 전제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택지이발지구 나오면 이게 33m 답이었어 여러분들 요거 요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담 나오는 것만 따로 뽑아 놓은 거거든 이게 최소한 이거는 완전히 딸짤딸짤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택지이발지구로 지정고시됐다면 해당 택지이발지구는 100% 도시호로 결정되고 있는 걸로 본다 퍼펙트 딱 동그라미 치고 오고 자 용도지구는 중복지정할 수 없지 자 그 다음에 농공단지랑 수혁발전소는 어때요 요건 두개는 농공단이란 농촌 중에 공장 두개 짓는 거니까 도시혁이 될 수 없지 그 다음에 수력발전소는 사람이 없어 얘네 두개 나오면 의제되지 않는다고 하셔야 돼 의제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밑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주거직을 전일준으로 나누거든 전용 주거직은 뭐가 나와야 돼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는 게 전용이야 양호라고 쓰면 돼 옆에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류를 두개로 나눠 1종과 2종 그렇지 1종과 2종 자 그럼 1종은 단독주택을 지어라 이렇게 지정하는 지역이고 2종은 공동주택 지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용도를 나눠주는 거야 단독이냐 공동이냐에 따라서 1종이종으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나누는 게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자 일반 주거직은 어떻게 나눠요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양호냐 편리냐 이 차이야 그래서 전용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반 주거중은 살기만 편하면 된다 이런 뜻이지 여기는 층으로 나눠요 여기는 층으로 나눠서 저층이면 1종 4층 이하에요 4층 이하라고 써 저층이면 4층 이하에요 아파트 못 지어요 그래서 자 2종은 중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3종은 중층 플러스 고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층 중층 고층 다시 저층 중층 고층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 게 뭐다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건 해야지 여러분들 하셔야죠 됐고 따라서 이 9번도 보시면 건축장에 나오는데 건축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찾으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외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 내에서 찾으셔야 돼 주거지역 내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지역 찾아보세요 아니면 못 짓는 지역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그럼 1종 빼고는 다 지어요 1종만 못 짓는다 이게 결론이야 자 보세요 2종 전용 주거지역 그럼 1종은 안 된다는 거야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럼 1종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준주거지역 되잖아 그럼 옆에다 써야지 아파트는 몇 종 빼고는 다 짓는다 그렇지 1종 빼고는 다 짓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아파트 건축 가능한 지역 물어보면 한 문제나 풀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부터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괜히 어려운 거부터 하면 안 돼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부터 정리 한 다음에 정리가 다 되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에서 좀 심도 있는 것도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인 합격이 된다는 거야 제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필 용전율 이거 외워볼게 자 일단 도시역은 주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 주상공록이 있는데 일단 두 개만 먼저 할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전일준 자 전일준을 어떻게 나누는지 전용을 아까 몇 종으로 했지 1종 2종 두 개로 했지 일반은 세 개로 했지 1종 2종 3종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있지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 1 6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먼저 잡으셔야 돼 이거부터 하세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들 다시요 주거지역은 전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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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로 구분되고 전용은 다시 1, 2종으로 세 분됩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세 분되고요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폐라고 용지역 이걸 외우셔야 돼 이게 100% 나오니까 올해 건폐라고 하면 용지역이 나와 어떻게 외우는지 순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5 6 6 5 7 이렇게 외우는 거야 55 6 6 5 7 55 6 6 5 7 여기까지 끊어 준주거지역까지 이렇게 끊어요 끊어볼게 이렇게 여기까지 그렇지 다시 55 6 6 5 7 거기 써 놓은게 55 6 6 5 7 이것만 써 놓은 거야 이걸 설명을 통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구나 그래서 55 6 6 5 7 이렇게 외우고 9 8 8 7 얼마나 쉬워 9 8 8 7 중 1 6은 9 8 8 7 상업적입니다 건폐입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건폐은 얘네 2개만 외우면 돼 주거지역과 상업적은 외우면 돼 왜냐면 공업적은 전부 다 70이야 그리고 녹감 논자는 다 20이야 계획관리만 40 그럼 건폐 끝났어 아이 금방 끝나네 10분이면 그거를 틀리면 안 되지 우리가 다 맞춰야지 5 6 6 5 7 자다가다가 벌떠해서 5 5 6 6 5 7 이렇게 하는 거고 상업적은 중 1 9이니까 9 8 8 7 끝 공업적 물어보면 전부 다 70 자 녹감 논자는 얼마 20 인데 어디만 계획관리만 40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용전위로 가볼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일단 용전위로는 이거 형광색 빚지구나 100 1종 전용이 100이야 기준점 이걸 먼저 외우셔야 돼 기준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50을 더하면서 내려가시면 돼 자 50 내려가 볼까 100 150 50 계속 더해 자 100 150 200 250 300까지는 50으로 더하면 내려오지 그치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잠깐 숨 쉬어야 돼 너무 많이 내려왔어 100 150 200 250 300 숨 쉬고 500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치 500 350 그러면 안돼 여기서 한번 끊어야 돼 자 다시 100 150 200 250 300 500 이렇게 되고 숨 쉬는 순간 까먹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글자 수를 세 그냥 까먹는 것도 준비해야지 준주거지역 다섯 글자니까 5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완벽한 용조률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상업적은 1500 여기다 형광사 밑지구나 중심 상업적이 1500 제일 높아 이게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이니까 이거 외워놓으셔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200씩 빼면서 내려가는 거야 그럼 1300 되겠지 200 빼면 여기서 200 빼면 1000 200 빼면 900 얼마나 쉬워 이거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정리되지 이렇게 그쵸 중일유군 중일유군 이러면서 정리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걸 써놓은 거야 숫자만 제가 거기다가 숫자만 이렇게 써놨잖아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금방 또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공업증은 전부 다 얼마라고요 공업증은 전부 다 건필 공업증은 전부 다 전일준이거든 전일준 다 70이야 그냥 퉁 쳐요 그냥 퉁 치시면 돼 그 다음에 녹관논자는 다 20이야 계획관리만 형광세 빚지거나 계획관리만 40이다 자 녹지역은 전체가 다 20이지 관리역도 20 농림도 20 자연환경보역도 20이야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낼물의 도시로 편입이 되는 지역이니까 40이 된다 더 많이 준다 그 하나만 외우면 되고 그러니까 녹관논자는 전체가 얼마죠 20이잖아 거기서 계획관리만 얼마다 40 그렇지 용존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형광세 빚지고 와야지 용존줄은 전용공업 쪽에 형광세 빚지고 와야지 기준점 얘는요 주거지랑 똑같이 내려가시면 돼 아까 주거지랑 내려갈 때 50씩 더했죠 그럼 50을 더하면서 내려가면 되지 300 350 400 끝 이렇게 하는 거야 다 끝났어 여기도요 300 350 400 끝나면 용존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80이야 다 녹관논자 다 묶어서 같이 하세요 80인데 세 군데만 형광세 빚지고요 생산녹지 100입니다 자연녹지 10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내물의 도식으로 편입되는 지역 있죠 무슨 지역이 있었지 계획관리가 있었지 계획관리가 100이잖아 이렇게 음 그러면 자 가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지역 여기 관리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농림이고 여기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얘네들은 전부 다 20이야 건폐율이 거기서 어디만 40이다 계획관리만 40이다 이렇게 되고 용존율도 녹관논자 다 묶어서 80인데 아까 녹지지역 중에서 생산녹지가 자연녹지가 100이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 계획관리가 100이고 남은이 다 80이지 그렇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맞추고 와야 돼요 국계법이 제가 말씀드리잖아 마지노선이 8문제라고 음 그래서 마지노선을 8문제 딱 잡아놓고 그 이상으로 갈 준비를 하셔야 돼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건폐융전지를 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테마 핵심논점 5번까지만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내가 공부가 다 된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보완해 가면서 보시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또 나온 게 뭐냐면 거기 지금 12번에 있는 내용도 있는데 여긴 지금 없다 12번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12번이 뭐냐면 용도지역 미지정이에요 용도지역 미지정 자 용도지역 미지정이 뭐냐면 자 보세요 설명 지정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용도지역이 4개가 있어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 있거든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 있는데 자 갑돌이 갖고 있는 토지가 이렇게 있어 갑돌이 갖고 있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용도지역이 이렇게 다 보니까 지정을 아직 안 했어 행정청이 아직 이 지역을 개발할지 본연할지 결정 못했어 그러면 아까 행위 제안받을 때 권표를 어떻게 적용되느냐 용도지역은 어느 지역 적용하느냐 이 얘기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 네 군데 지역 중에 하나를 적용할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보세요 지금 아직 개발할지 이 지역은 개발할지 보존할지 정했어요 못 정했어요 못 정했잖아 그럼 보존이 우수하냐 개발이 우수하냐 그렇지 가장 센데를 적용하는 거야 자 이런 데는 무슨 지역하고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 중에 하나로 지정이 안 됐어 이거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된 거지 그 중에 가장 센 거 적용하는 거 가장 센 거 자연환경보전지역 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 마지막 13번에 가면은 용도지역 미세분지역 나와 미세분이 뭐야 지정은 됐지만 세분이 안 됐다는 뜻이야 미세분은 세분이 안 된 거야 세분 지정은 됐어 그러면 자 도관농자가 이렇게 네 개 있거든 그럼 도관농자가 네 개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농림하고 어차피 농림하고 자연은 세분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미세분지역과 관련이 없는 지역이야 그러면 두 군데만 남는 거지 지금 도시지역은 원래 지정할 때 네 개를 세분해야 돼 주상공록 이렇게 세분해야 돼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녹지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야 이렇게만 지정한 거야 도시지역까지만 지정한 거고 이 지역을 세분을 안 해놨어 어디가 주거지이고 어디가 상업이고 어디가 공업이고 어디가 녹지인지 세분을 안 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 도시역 내 살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을순이가 살고 있다 근데 도시역까지만 지정해야 됐다 그래도 우리는 건필 용전주는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위제한 그럼 이때는 가장 강한 지역을 적용하는 게 맞지 그럼 주상공 탈락이지 녹지지 녹지가 세 개 있어 버전녹지 생산녹지 자연 녹지가 있어 가장 강한 지역이 여기야 어디야 그럼 보존녹지지 따라서 보존녹지하고 똑같이 귀지하는 거야 보존녹지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안 나오면 싸다게 치고 날리면 돼요 마지막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세분이 안 됐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원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세 개로 세분해야 돼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계획관리 중에 하나로 세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냥 관리지역까지만 지정한 거야 미세분된 지역이지 여기도 자 검은필 용전율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합니까 가장 강한 지역인 보존관리하고 똑같이 규제하는 거야 검은필도 보존관리 용전율도 보존관리하고 똑같이 규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자 도시역은 보존녹지지역 형한세 밑줄 보존녹지하고 똑같이 규제한다는 얘기고 보존녹지하고 똑같이 규제하겠다는 얘기고 자 관리지역에서는 무슨 관리가 똑같이 보존관리 거기다 형한세 밑줄을 딱 꺼놓고 그 지역들이 바뀌면 싸댕이 날리고 오면 돼요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용도적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검은필 용전율을 올해는 100% 낼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점을 잡고 준비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핵심논점 5번 용도지역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용도지역 중에서는 검은필하고 용전율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들은 용도지역 미지정된 지역이라든가 미세분된 지역이 지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있는 내용 이외의 내용들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있는 걸 먼저 외우는 게 우선순위이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까지 핵심논점 5번 용도지역까지 말씀드렸고 저 이 수업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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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